안녕하세요 펴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황 토크를 좀 할 예정이에요 저희 가게가 침수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5mm에서 1cm 정도 가게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 테스트 장비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어서 동작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좀 디테일하게 제품별 비교 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영상을 올리기 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펴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토크 위주로 하게 될 텐데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고될 제품들은 거의 다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책상 위에 올려뒀거든요 책상 위에 올려뒀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었고 그 일부 빔 박스라든지 아니면 제 테스트 장비 아니면 뭐 AS용으로 남겨놨던 재고들 그런 것들이 피해를 좀 입었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집중인과 잘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여튼 그래서 원래 준비됐던 M.2 테스트 영상 그리고 조만간 올라갈 4060 테스트 영상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오늘은 여러분 생방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생방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늘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단 저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잘 쓰고 있다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보통 세 가지를 계산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호환성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해요 호환성 호환성이라는 것은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계산하기 위한 패치입니다 이 메모리 호환성 패치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뭐 신규 CPU가 추가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엔더투나 그래픽카드 호환성 개선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조만간 잘 쓰고 있다면 굳이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른 부품으로 바꿀 때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처음 조립할 때 제대로 뭔가 제품이 동작이 안되거나 호환이 안될 때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 잘 쓰고 있으신 분들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환성 업데이트를 위해 바이오스를 올리는 것은 잘 쓰고 있다면 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버그 픽스입니다 버그를 잡기 위한 업데이트인데요 이 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버그라든지 치명적인 보안 이슈 아니면은 CPU 동작이 이상 이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보드의 고주파가 너무 심하다든지 특정 기능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버그 픽스를 하는 겁니다 저게 마찬가지로 잘 쓰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성능이 저하되거나 버그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뭐 악에서 업데이트 같은 거 굳이 잘 쓰고 있다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버그 픽스 쪽에서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기능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기능 업데이트 원래 뭐 지원하지 않았던 PBO 기능을 추가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얼마까지 오버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더 추가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자동 오버 기능을 집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바이오스의 전력관리 옵션을 더 추가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기능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 없겠죠 바이오스 패치마드로 들어가보면 이 업데이트가 뭐가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영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번역기 돌리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할 때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지금 굳이 잘 쓰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버그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오버클럭이 더 안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이상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필요할 때만 업데이트 하시라 정도로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오버클럭에 대해서 또 자주 물어보는 건데요 성주님 오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아 사실 이 오버클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산품을 만든다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걸 클럭이라고 칩시다 클럭이 엄청 높게 들어가는 cpu도 있을 거고 좀 낮게 들어가는 cpu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막 찍힐 거예요 맞죠? 이게 다 점 하나하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 하나하나 제품인데 이거 기준을 만약에 높게 잡으면 이 밑에 있는 거 싹 다 분량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냐면은 대충 대부분 제품이 정상으로 판명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이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밑에 있는 몇몇 제품만 분량이라서 더 다운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분량 처리하면서 폐기 처리하겠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수율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놈들은 좀 낮은 클럭이 터지겠지만 이 높은 애들은 클럭이 더 높게 터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걸 선별해서 더 높게 터지는 거 더 높게 파느냐 KS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뭉뚱그려서 전부 다 같은 라인으로 나가는 거죠 그다보니 이거 보고 마진이라고 합니다 여유폭이죠 이 마진폭을 땡겨 쓰는 겁니다 수율이 뽑기온이 좀 좋으면은 이 위급 수율이라서 더 많은 마진폭 더 높은 클럭을 땡겨 쓸 수 있겠죠 특히 메모리가 이게 편차가 심하고 CPU는 편차가 좀 덜한데 GP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뽑겠는 게 이 바닥에 있는 거일지 아니면 이 위에 있는 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실제로 0.1클럭도 안 들어가는 CPU도 본 적이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100밖에 안 들어가는 거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막 2,000, 3,000도 넘게 들어가요 메모리는 4,800도 샀는데 7,800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보니 국민오버라는 거는 그냥 대부분 경우 들어가는 아주 낮은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게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버클럭은 여유 마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유 마진을 당겨 쓰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하나하나 녹아다 해가셔서 최저하게 성능값을 당겨 쓰는 게 목표입니다 내한테 오버클럭을 얼마를 꼭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특히 메모리처럼 편차가 심한 건요 자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질문인데 싸고 좋은 제품 없나요? 하시는데 사실상 싸고 좋은 제품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싸고 구린 제품을 걸러내거나 비싸고 구린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가격도 있는데 조금이나 더 나은 제품을 골라 쓰는 겁니다 특히 파워나 보드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통 OEM이나 ODM이 많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딴 데다가 맡기는 거예요 설계를 주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그냥 만들려고 어느 정도 요구 조금만 만들면 그 단가에 맞춰서 설계도 맡긴 회사에서 다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A라는 공장에서 B라는 회사가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맞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B에서 부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맡긴 겁니다 근데 물론 자체 생산하는 브랜드도 있죠 시소닉이나 FSP나 뭐 이런 애들 CWT 이런 애들 자체 생산하는 회사도 있는데 슈퍼플라워 같은 근데 아닌 경우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저가형 중에서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맡겼는 파워들을 보고 여러분이 골드인데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골드급인데 가격이 싸서 실제로 그런 제품을 여모저모 뜯어보면 안에 있는 소자가 예를 들면 주요 메인캡이 105도의 일제산 쓰던 게 다른 애들은 좀 비싼 제품은 대만산으로 바뀐다든지 요새 뭐 85도는 잘 안쓰니까요 아니면 1,2차 출력단의 캡이 품질이 좀 떨어진 게 들어가거나 초크나 MOSFET 스위칭 소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싼 거 쓰는 경우 아니면 케이블 규격이 좀 낮은 거 쓰거나 하여튼 뭔가 안전회로가 좀 줄어들거나 단가 저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골드 효율이 나온다고 품질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골드 효율이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효율이 나온다는 뜻이지 같은 골드급 들고 왔다고 완전 둘이 똑같은 제품 품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펜 같은 게 베어링이 어떤 건 볼 베어링 어떤 거는 뭐 슬리브 베어링 어떤 거는 유체 베어링 유체 베어링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펜 컨트롤이 아예 안 되거나 뭐 아니면 뭐 하이브드 제로 펜 기능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튼 싸고 좋은 제품 같은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제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편차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보통은 비싼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니터든 메인보드든 아니면 뭐 파워든 그냥 적혀있는 수치가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비슷한 가격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찾아 내겠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늘 표를 제공해 드리는 거에요 뭐 CPU 가슴 비교표 그래픽 카드 가슴 비교표 메인보드 칩셋 별로 B660 품질 비교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제공해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 예산에 맞고 그 중에서 제일 나아 보이는 거 고르시면 될 거에요 업그레이드 질문도 많이 하는데 업그레이드가 여러분이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된 2,3년 안쪽이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4년, 5년 넘어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AMD 쪽은 덜한데 AMD도 최신형은 사실 요새 4,5년 전쯤에 나왔는 보드에는 장착이 안 되죠 완전 최신형에는 장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이 호환 안 되는 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리자면 4,5년 전에 주로 쓰던 메모리는 DDR3나 4입니다 지금은 DDR4를 일부 혼용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최신형 같은 경우는 보통 DDR5로 쓰고 있죠 일단 슬롯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호환이 안 돼요 메인보드 호환이 뭐 랩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CPU 소켓도 AMD 7000시리즈 넘으면서 모양이 바뀌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도 13세대 14세대는 호환이 되는데 근데 4,5년 전이면 사실상 8000시리즈나 9000시리즈 얘기할 텐데 이 9000시리즈는 소켓 모양이 달라가지고 장착이 안 됩니다 결국은 메모리도 안 되고 CPU도 안 된다는 얘기죠 보드도 안 되고 그러면 글칸은 재활용하면 안 될까요? 5년 지났다 치면 5년 전에 가장 좋은 글칸 뭐 1080쯤 됩니까? 얘네 성능이 상용유공템이보다 못할 거야 그래서 이거 재활용하는 거는 업그레이드 했을 때 크게 게이밍에서 성능 향상이 없을 거예요 CPU만 바꿔가지고 메모리만 바꿔가지고 이거는 재활용 일단 안 한다고 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파워는요 파워를 4,5년 전에 썼다고 그러면은 고용량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저때는 그래픽카드도 지금 만큼 전력 소량이 안 썼어요 근데 나 CPU는 코어 수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전력 소량이 낮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파워도 고용량이 아닐 테니까 뭐 일부 고용량 사실은 재활용하면 되겠지만 아닐 테니까 재활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케이스 SSD 뭐 이정도 남았을 거 같은데 쿨러 같은 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 년씩 지났으면 고우케이스 안 샀으면 이미 시스템팬에 망가졌는 게 꽤 많을 거고 망가지지 않더라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이스도 재활용 안 하는 게 좋아요 비싼 거 사시는 게 아닌 이상 SSD는 재활용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SSD 안에 윈도우 고스라인 담아 가지고 새로 사는 컴퓨터 재활용할 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스케줄로 꼬여 가지고 뭐 스레드가 적게 인식되거나 클럭이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블루 스크린 알 수 없는 성능자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 충돌 같은 것 때문에 SSD 포맷해서 재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OS가 안 담겨 있다면 포맷할 필요는 없어요 HDD도 5년 좀 지났으면 재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는 것만으로 뭐 폴드가 늦게 열리거나 창이 늦게 열리거나 아니면은 부팅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블루 스크린 생긴 경우도 있었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드디스크 분량으로 그래서 이것도 연식이 오래됐다면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가 D4 썼기 때문에 그대로 D4 넘어가면 안 되냐 하시는 분한테도 얘기해 주시는 분께 그때 썼다 가면 2133 2400 아니면 3200 정도 될 텐데 이 메모리 아 2200 266 이 메모리를 3200 요새 쓰는 메모리 랑 비교하면 게임 성능이 4-8% 까지 떨어져요 2133 쓴다고 하면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도 재활용하지 않는게 좋기 때문에 한 4-5년쯤 됐다면 업그레이드 생각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2-3년쯤 됐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여러분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니까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내장 그래픽 내장 그래픽이 남는데 어디 활용할 용도가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내장 그래픽을 모니터 2개 꽂는데 한쪽에 키는 용으로 쓴다 그러면 CPU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장 그래픽은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메모리를 갖다 쓰게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냥 메모리에요 DDR3, DDR4 메모리 이거를 근데 그 갖다 쓰는 순간 메모리와 CPU 간에 통신 라인을 같이 갖다 쓰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의 일부도 갖다 쓰고 CPU 성능이 좀 하락합니다 그래서 공짜 아닙니다 내장 그래픽이 키는 순간 CPU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인 게긴 해요 뭐 글카를 양쪽에 박아서 글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나 내장 그래픽이 꼽아져서 CPU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나 어쨌든 PC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내장 그래픽을 쓰지 말고 글카에 양쪽 다 물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내장 그래픽으로 퀸싱크 기능 켜 쓰거나 뭐 별도의 작업에서 가속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도는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화면을 띄는 용도로 내장 그래픽을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굳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시고 어차피 내장 그래픽 공짜니까 글카에 부하가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쓸래요 하시는 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낭섭입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CPU성도 좀 떨어집니다 CPU성도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 어떤 모니터를 꽂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화면을 띄는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카에다가 양쪽 다 모니터 다 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샘방에서 사실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 한 5개 정도 뽑아서 15분간 여러분한테 떠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근한 토크와 함께 한동안 리뷰 영상이 안 올라간 이유는 가게 뉴스 때문에 안 올라간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번에 아마 4060 리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욕할 것 같긴 하지만 기대해 주십시오 혹시 뭐잖아요 가격이 좀 쌀지도 안 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4060보다는 4060이 좋은 건 맞아요 비슷한 가격이 나오면 4060 쓰는 게 많을 거에요 4060이 4060 테이블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리뷰를 한번 보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